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발해 서비스 중인 마포 뉴스 앱을 통해 이번 2017년 신년인사회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. 마포 뉴스 앱은 언제 어디서나 발빠르게 마포 뉴스를 접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. 마포 뉴스 앱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년인사회 행사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발해 서비스 중인 마포 뉴스 앱을 통해 2017년 신년인사회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. 마포 뉴스 앱은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콘텐츠의 형식을 개선해 2016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. 언제 어디서나 유용한 소식과 다양한 콘텐츠를 발빠르게 제공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번 신년인사회는 마포구가 2017년을 교육문화 도시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보고 약 1,500명이 참석해 마포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자리로 열립니다. 특히 올해 신년인사회에서는 마포의 정체성을 담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마포 브랜드가 공개되는 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2017년 신년인사회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만큼 참석하지 못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마포 뉴스 앱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단, 동영상 시청 시 LTE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차감되며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와이파이 환경에서 이용하길 권장합니다.